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한 남자 와룡암 남윤호입니다 아 또 그간 또 잘 지내셨죠 아 이제 진짜 나라가 어수선한 데다가 막 태풍도 한 달 만에 세계나 북상에서 강타 대한민국 뚫고 나가고 아 이거 살기 힘든데 더 난리야 이게 무슨 나락구술 하든지 해야지 이거 안되겠어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일 많고 하느님마다 잘되기를 또 이 남윤호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뭘 또 할 겁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대운이 올 때 어떤 전조 증상이 뭔지 어떤 내가 운이 바뀔 때 내가 운이 들 때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지 그런 거를 알고 싶다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김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운이 들 때 어떤 운이 바뀔 때 좋은 운이 올 때 우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전조 증상 대운이 들 때 어떤 첫 번째 변화라고 하면 변화? 어떤 전조 증상? 이라고 하면 첫 번째 꿈이죠 선몽이 들어오죠 예지몽이라고 그러죠 좋은 꿈이 들어오죠 저저번 시간에 했죠 방송 영상 찍었었잖아요 좋은 꿈 나쁜 꿈에서 좋은 꿈을 꾸죠 어떤 조상이 도와서 내가 좋은 일이 생기든 신들의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내 기운이 바뀌고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어떤 선몽이 들어오죠 예를 들자면 돈 벌 때 물 꿈 맑은 물이 찰랑찰랑 솟아 오른다든지 그 다음에 상상의 동물 용이 승천을 한다 황금돼지가 집에 들어온다 어미돼지와 새끼돼지들이 우리 안방으로 들어온다 구렁이가 따리를 들고 자리 잡고 있더라 그런 거 있잖아 좋은 꿈을 꾸죠 좋은 꿈을 꾼다든지 일단은 그런 꿈을 꾸면 어떻게 누군든지 아침에 잠에서 깨면 생각하잖아 아 꿈이 좋은데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이런 말 한 번씩은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운이 들고 운이 바뀔 때 좋은 운이 들어올 때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소한 것부터 달라져 청소를 하지 막 안 하던 청소를 그렇지 정리정돈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평상시에 보통 아파트에 보면 등이 많잖아요 근데 몇 개 꺼져 있어 등이 나갔어 귀찮아서 손도 안 대든 거 새로 전구를 갈든가 아니면은 꾸석꾸석 닦는 거야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지 쉽게 면서 묵은 때를 벗기고 새로 어떤 좋은 맑은 운을 받자고 하는 거잖아 받는 거잖아 안 하던 뭐 창고 다용도 실을 다 잡아내서 버릴 건 버리고 쓸 거는 다시 재정리해서 딱딱딱 넣고 사용 안 하던 베란다에 가서 물 청소를 한다든가 정리정돈을 하든가 화분이 깨졌으면 버리고 죽은 화분이 있으면 뽑아내고 사실 죽은 나무 이런 거 있는 거 집에 두는 거 별로 좋지 않아 그리고 침대 커버도 바꾸고 방만의 커튼도 바꾸고 스탠드도 한번 바꿔보고 분위기가 바뀌어진다는 건 뭐야 기운이 달라지는 거잖아 보는데 내가 어 아늑해졌다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는 가구를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뭐 안방을 이쪽 방에서 자던 걸 이쪽 방에 가서 사고 작업실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침실을 뭐 넓은 침실로 간다든가 그런 증상들 정리정돈을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이 뭐예요 옛날에 변소가 똥이자 똥꿈이 똥꿈이 돈 버는 꿈이라고 했잖아 그걸 볼일 보는 데가 화장실이잖아 일단 화장실이 청결해야지 구석구석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 또 세 번째 보면은 옷 같은 걸 정리를 해 낡은 옷 입지 속옷들 남자들도 보면은 막 살다 바쁘니까는 우리가 언제 뭐 속옷 같은 거 뭐 새로 사고 막 이런 게 귀찮잖아 귀찮아는 부분이잖아 솔직히 근데 낡은 속옷을 버리고 여자분들 아줌마들 같은 경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브레이지와 떨어진 거 막 끈 떨어진 거 낡은 거 다 버리고 새로 또 사서 구비해서 넣고 안 있던 옷들 청소라는 게 정리라는 게 뭐예요 버려야지 정리가 되고 버려야지 청소가 되는 거잖아 어떤 새로운 운이 든다는 게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들게 되는 거잖아 내 머리 개념도 바뀌고 마음가짐도 바뀐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생기는 현상들 행동들 묵은 때 벗기는 청소를 하고 정리 정돈을 하고 낡은 속옷을 버리고 새로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뜻하지 않게 인맥들이 바뀌는 거야 새로운 인맥들을 소개 받고 인사 받게 되고 또 인맥이 확장이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새로운 직업군에 친구들이 생긴다든지 소개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카페 활동을 안 했는데 카페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인맥이 새로 형성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꾸 옆에 꼬인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꼬인다 부동산하는 사람들 땅 사고 팔고 집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는 관심도 없던 직업군들의 사람들인데 자꾸 꼬이게 되는 거야 그럼으로써 어떻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옆에 붙게 되죠 이것도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렸을 거예요 모든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온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한테 밥을 먼저 사라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생각을 나눠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3절로 수절로 새로운 인맥 새로운 직업군의 사람들이 자꾸 옆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잘 생각해봐 옛말이 이러잖아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지 일이 잘 돼야지 내가 커피를 얻어먹어도 마음 편하게 한 잔 얻어먹는 거지 공성맞은 사람들 옆에다 두면 내가 맨날 사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러니 차라리 내가 잘 될 때는 좋은 사람이 자꾸 붙어 있는 사람이 자꾸 붙어 내가 직진을 하는데 브레이크 한 발 피고 방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붙는 거지 대운이 들 때 그게 전조 증상 중에 하나야 또 대운이 들 때는 여러분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이사를 하게 되거나 변동수가 자꾸 생겨요 자 이직에는 내가 자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떤 스카웃 제의를 받아서 이직을 하게 되고 아 여기서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여기 계속 다녀야 되는 거야? 아 한 번 뜨고 싶은데 자신은 없어 용기는 없어 과연 내가 여기서 떠서 여기서 나가서 여기 이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회사에 취직이 될 수 있을까 생각만 많지 용기가 안 나오고 그 발 걸음이 첫 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대운이 들 때는 자신 있게 박차고 나갔는데 나가서 좋은 지금보다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고 스카웃이 되고 또 다니는 회사에서는 승진이 되고 꼭 이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 그러면 이사해야 되는 그럼 대운이 들 때 무조건 이사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방을 안방 건너방을 바꿔 쓴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이사보다 거기 뭐 새로 도배를 한다든가 새로 약간 어떤 변동 변화를 주는 거야 분위기 연출을 하고 새로운 운이 들 때 어떻게 해 정리 정돈이 잘 되고 깨끗해야지 집안에 내가 사는 집안에 좋은 기운이 오는 거예요 기라는 거는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통기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거치장스럽게 막 밖에 나와 있는 물건이 많은 집보다 진짜 잘 사는 집 보면요 단촐합니다 모던하고 깨끗하고 지저분한 집들은요 절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정리 정돈이 잘 되고 깨끗하고 그런 집들이 일들이 잘 되고 부자들이 많죠 보통 보면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깔끔하신 분들이 많아 칠렐레팔렐레 하시는 분들보다 깔끔하고 정리 정돈 잘하고 매꿔꿔꿔 정확한 분들이 부자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 열이면은 내가 보기에는 열이면 여덟이야 그런 분들이 털털하고 그런 분 보다 털털한 것 같은데 또 파고들면 굉장히 또 날카롭고 정리 정돈 잘하고 꼼꼼하신 분들이 많아 부자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는데 옛날에 그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집 놀러가면은 그렇게 풍경이 또 슥슥 지나가요 그지 딱 장식장 위에 아무것도 없어 있어도 딱 깔끔하게 뭐 화병 아니면 도자기 딱 딱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뭐 조명도 막 치렁치렁한 것도 아니고 딱 모던하게 깔끔하게 그니까는 새 집이 아니래도 딱 들어가면은 깔끔하다는 집이 있지 그런 집들이 일들이 잘 되는 집들이 많죠. 근데 진짜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 보면은 잘 되는 집들은 화초가 잘 돼 잘 자란다? 어 화초가 막 광이 나고 빛이 나고 막 꽃도 잘 피고 그냥 대충 피우는데? 어 동식물이 잘 돼 막 강아지가 새끼를 잘 낳는다던가 강아지들이 병이 없고 화초들이 꽃이 피고 잎에서 막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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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영양제를 줬길래 저렇게 잎이 반지 반지 날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야생아 좋아하잖아 내가 야생아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화초 같은 거 좋아하는데 화초 좋아하는 외롭다는 동식물 좋아하는 외롭대 사주가 근데 나도 키워보니까는 여러분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지 걔네들한테도 사랑을 줘 내가 심신이 지치고 힘들고 짜증스러우면 하 저거 물 줘야 되는데 물 줘야 되는데 물 줘야 되는데 하다가 안 줘 그 물 말려서 죽이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고 밖에서 하는 일이 안되고 사업이 안될 때는 여기에 신을 쓸 시간이 없는 거야 심적인 여유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화초를 보는 건 뭐야 내 마음에 어떤 힐링도 되는 거잖아 아 예쁘구나 아 오늘도 폈네 그 사소한 거에 어떤 힐링이 되는 거거든 나 같은 경우는 그래 근데 내가 막 지치고 힘들고 일이 밀리고 뭐가 답답할 때는 등 안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한쪽이 말라도 눈에도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잘 되는 집들은 하초가 잘 돼요 절로 절로 이게 톱니바퀴처럼 안 물려져 있잖아 내 마음이 편해야지 물도 한번 주는 거고 물 주면서 아유 너 오늘 꽃 폈구나 얼마나 기특하구나 또 영상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쁘구나 귀엽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심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는 하는 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되고 있을 때 그런 심적인 여유가 있고 그런 것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대운이 들 때는 어떻게냐면 사고방식이 바뀌어 이 개념이 바뀌고 약간 심리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짜증스러웠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업 되는 거야 어떻냐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요 남들이 옛날에 어떤 제안을 하면은 야 그게 뭐 그거 뭐 된다고 야 그게 그렇게 잘 돼 왜 잘 됐는데 왜 너한테 그거 하자 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지 않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짜증내는데 이 대운이 들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 그런 게 완화되는 거야 수그러지는 거야 남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경청하는 게 뭐예요 그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잖아 경청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또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 장점만 도드라지는 장점을 얘기하게 되고 상대방의 어떤 장점만 자꾸 보려고 하고 상대방이 가진 특기 장기를 내가 자꾸 말하면 어떻게 돼 서로 관계도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지지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을 자꾸 말하게 되고 칭찬을 하게 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경청하게 되면 어떻게 돼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잖아 빨리 인맥이 늘어나고 또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나를 좋게 보면서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만약에 내가 목재 장사야 목재 야 내가 아시는 분이 있어 거기 소개해줄게 내가 먼저 떠올려주는 거야 내가 장판집이야 도배하는 집이야 친구야 나 집 수리하려고 장판하려고 맘 묶고 있어 야 내가 아시는 분이 있어 도배 장판 잘 아셔 내가 먼저 떠올려지는 거야 기회가 나한테 먼저 주어지죠 그렇게 변하더라 좋은 쪽으로 변하더라 그리고 좋은 쪽으로 자꾸 인맥이 늘어가고 크게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대운이 들 때 사소한 것부터 바뀌어요 냉장고 청소해 냉장고 막 상한 음식을 버리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냉동실에 오래된 냉동식품들 버리고 시계에 앉은 먼지를 청소하고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막 그 먼지 쌓인 거 다 닦고 되고 사소한 것부터 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긍정적으로 물론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면은 아우 대운 들었네요 아우 잘 되겠습니다 하면 호사다 말하고 운이 들 때는 또 마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분들은 운맞이 굿을 하잖아 대운맞이 굿 뭐 운맞이 굿 고마워서도 하고 또 좋아진다고 하니 또 하고 운맞이라는 거는 좋은 운은 받아들이고 나쁜 운은 제쳐주십사 하고 하는 굿이 운맞이 굿이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신도들이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운이 들 때는 다 한 번씩은 하시죠 여러분들 그 대운이 들 때 나타난 전조 증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운이 꼭 들어서 내가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면 대운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들도 하나씩 바꿔가면서 좋은 운을 맞이해서 다들 부자로 또 다들 행복하게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